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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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더 와야되는데 이게 좀 준비하거든요 소리가 좋아 이건 못하겠다 이건 저공비행하는 비행기요 이거 일단 뒤집으라고 하지마 안 뒤집어 뒤집으면 안 돼 길을 잡는 게 길을 잡는 게 이렇게 끼고 와 안다 이거 실속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이건 달기가 커서 실속은 많이 안해 뭔가 목도를 모르고 달기가 꺼져 이건 엔진 하나 꺼드려줬는데 아디노바람 하나 꺼드려 날릴거예요 속도는 빨라 빠른 것 같아 중소군들 중소군들 엔진이 두개인데 엔진이 두갠 부개도 꽤 있어요 중소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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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사이버 지금 적성 한번 보셔야죠 자 길게 잡으세요 길게 길게 쭉 밀고 가요 괜찮아 안 꺼졌어 안 꺼졌어 하나만 갖고도 나오겄네 쭉 밀어 꺼지니까 더 낫다 왜그래 마지막 하나갖고 준비 날리겄네 내려와라 이륙이 되겠네 엔진 하나 내려 하나갖고 날려다녔 이렇게 쥐이가 무거우니까 펠라왔다고 장군같은 줄 뜨면서 5천원씩 5천원씩 컸너 5천원이 아까 만원이라 그러는데 여기만을 하는 사회 5천원 5천원 3천원 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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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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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